기름 넣을까? 거기다 튀김? 감아서 튀김. 그런데 이 정도 사치는 괜찮아요, 반치면. 이거를 반, 소금. 후추, 소금 여기 있어. 그대로 묻혀서 그냥 튀기면 되는 거. 아니야? 그렇지? 튀김 반죽 한 번도 안 해 봤는데. 밀가루 다 묻혀서 해? 튀김가루만 하면 끝이지. 뭘 밀가루로 써. 온도가 이 정도면 되나? 기름 온도가 더 올라가야 할 거야. 아, 얘 불 덮여야겠네. 그냥? 그냥 토치 켜서 왕 한 번 하면 돼. 이리 봐. 뭐 남자들 이런 거 갖고 뭘 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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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오빠가 끝날 걸 맨날 토치 갖다가. 불 냄새가 옷에서 가실 일이 없어. 여기다 좀 부어줘. 부어요 그냥? 됐어. 링 들어간다 링. 자 링이에요. 냄새가 완전 대박이야. 너무 맛있을 것 같아. 나 이렇게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여기 와서 이런 거 다 먹어보네. 우와 벌써 튀김 됐네. 이거 진짜 이거는 여기 와일드 와일드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거야. 아우. 진우야 그냥 미친 척하고 먹을래 그냥? 어? 대박이다. 버스 손잡이 한치 튀김. 이거는 진짜 어디 가서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거잖아. 여기니까 먹는 거지. 진짜 못 먹는다. 진짜. 우와. 얘가 하나 먹으면 배부르겠다. 얘가 너무 무거워서 오징어가 커서 그렇지? 우와. 꽈배기 같네요, 꽈배기. 우와, 쟤 뭐 건지는 거야? 오징어 튀김. 아나콘다구이 아니야? 이야, 비주얼 대박이다. 이게 엄청 무거워. 무게가 있어서 몇 개 해도 무거워. 우와, 대박이다 진짜. 우와. 튀김 전문점으로 해도. 이 튀김, 이 튀김 팔면은 진짜. 우와. 하나 할까요? 네? 박세리의 한치 세상 해가지고. 한치 나라. 한치 나라, 좋은 나라. 이거는 어디 익은 거 같아. 자. 와. 뜨거워, 뜨거워. 지금 꺼낸 거. 오징어 크게 말아먹으면 맛있을 거예요. 이야, 오징어 봐. 커서. 아, 뜨거워. 가자. 우와. 우와. 사각 소리 났어, 방금. 어때, 어때, 어때. 우와. 간 어때요? .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. 입니다. 응. ,